옷을 왜 엉덩이를 여기다 대고 해? 온몸을 열어놔 재훈아 네 안녕하세요 얼굴 너무 커 보여 여기다 여기 잘생겨보인다 너무 추운데 밖에서 해야되나요? 방안에 있으면 답답하잖아 방에서만 했잖아 자연계가 이런거 나오더라고 모아이 석상에서 모래로 변신한 모아이 석상네 모래로 변신한 모아이 석상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온몸은 토크 소식은 뭐죠? 왜 이러는거야 가서 갈아입고 오세요 갈아입어요 옷은 너무 질질 긁혀 너 혼자 해줘 재훈아 조금 이렇게 가주면 좋겠어 너무 얼굴 자꾸 잘생겨보인다 약간 윤곽하게 보이네 알러브포인트 멋있네 이거 진행해주세요 누나들의 매력에 대해서 다섯가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다섯가지나요? 네 사실 한가지도 다섯시간은 고민해야하는데 다섯가지니까 상관적으로 얘기해볼게요 일단 1번은 두 분 다 인성이 참 좋다 참 사람이 정말 너가 뭘 아네 사람을 챙겨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성이 좋다고 할 수 있고 두 분 다 피부가 좋죠 지영 누나도 되게 매끈매끈하고 피부가 되게 탄탄한 피부고 우리 수분누나는 워낙 피부가 옛날부터 좋았으니까 맞아요 다음은 우리 누나가 굉장히 수줍음이 좀 어? 뭐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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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다 보여 기대를 창문에다 해 근데 약간 좀 약간 자극적인데? 좀 설레는데 약간? 어 언니 반스를 누나 나이에 맞게 입어 누나가 팬티에 똥 한줄 묻었다고 아니 손을 빨아붓어 아 아 저번에 입는 거더니 오늘은 이런 표시 아니야? 누나야 근데 진짜 이 모습이면 좋겠다 아 진짜로? 약간 흐릿하게 이 모자이크로 보니까 약간 설레더라고 진짜로 보여줄게 아무튼 뭐 장점을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 남았어요 하나 장점은 네 빵댕이에 똥이 묻어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땅콩진콩에게 덕담 한마디씩 하는 콘텐츠에요 네 압담 한마디 아 한마디가 아니라 덕담 이식게 하지 왜? 왜 입밥 받았어? 뭐라고? 뭐야 아 뭐야 세련부터 잘 풀린다 아 진짜 입밥이 뭔데 액템에다 쳐 세련부터 얘기 잘 풀리겠다 맞아 액템에다 액템에다 엑템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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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저래 솔직히 언니 인터뷰 좀 해 어 저기 의자를 좀 갈았으면 좋겠어 니가 아무튼 저희 땅콩진콩에게 덕담 이식게씩 저희가 하는 콘텐츠거든요 이식게나 할 수 있어야 돼? 뭐라고요? 지영이는 일단 앞니가 크기 때문에 견과류나 딱딱한 음식들을 잘 푸실 수 있구요 개소리야 그럼 수빈이 수빈이는 키가 작기 때문에 높은데 천장이 낮은데도 머리랑 부딪히고 잘 다닐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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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수빈아 저거 수빈아 야 너 엉덩이 보여 그렇게 뭐하는거야 만지고싶어서 그러는거야 아니아니 가리는게 아니 가리는게라도 만지고싶어서 아니아니아니아니 야 야 너 빠져보였어 뭐야 몰라 몰래봐 몰래봐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오빠가 언제 언제 아 템폐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형은 내 이게 뭐야 이게 아 진짜 아니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봐 아니 야 야 이거 얘기해봐 뭘 얘기해봐 끊어봐 끊어봐 아니 끊어봐 지금 뭘 끊어 진짜 이거야 왜 이거야 왜 몰래 봐 왜 왜 몰래 봐 왜 이거 맞아 왜 남의 택배를 몰래 봤냐고 아니 아까도 커졌는데 이거 아니었어 뭐 아까도 조그맨는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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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되게 스윗남이야 왜냐면 뭐라고 나도 스윗으로 들었어 스윗이 아니고 스윗 수빈이 엉덩이 왔으니까 결혼해 알겠지 수빈아 너 까였다 안녕 뭐야 아까 뭐 독담 신경 말렸어 아니야 왜 니가 앞으로 가 왜 니가 앞으로 가 잠깐 더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훈이 너무 너무 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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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 칭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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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 한마디 해주는 시간 있겠습니다 왜 우는거 아 뭐야 뭐야 아 또 물 흘렸어 미치 아 또 물 흘렸어 미치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바비가 야 미안해 너무 오줌 탔어요 미치 나 무슨 수 있었어 흰예로 씨 맨날 물 흘리고 아니 뭐야 아 진짜 그럼 좋았는데 지영이 칭찬 지영이 지영이는 올해는 밤에 보였으면 좋겠고 그럼 수빈이는 수빈 씨는 올해에는 내 시야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왜 냄새로 찾아야 돼 정수빈 냄새로 걸어다니는데 여기 어디서 아는데 정수빈 냄새로 찾아야 돼 그 비슷한 향으로 이렇게 앞으로는 그럼 이제 보일 수 있게끔 키가 좀 컸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영이는 밤에 보였으면 좋겠고 무슨 개소리야 왜 우리 안 보이는 거야 또 해줘 빨리 아 칭찬하라니까 야 이수빈 야 야 야 이수빈 야 아 옷을 왜 엉덩이를 여기다 대고라 이거 아우 아우 야 너 팬티 나의 사랑 쥬리엣 야 나 인터뷰할 테니까 뭐 원위치 뭐 개소리야 수빈짱 야 너 팬티 다 보였어 원위치 원위치 너 팬티 다 보였어 야 방금 정말 홀리쉿이었는데 원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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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놈아 왜 좋아해! 그렇지! 홀리 갱! 언니! 언니! 언니 좋은 표정 봤어? 아 봤어! 야 진짜! 너 잘하는 오빠야! 미친놈아! 잠잘때 잠도 모를 것 같아. 둘이 사귀는 거야 오늘부터? 아 그만 하지마! 사귀어라! 이러다구에 이런 몸은 나올 수 없어. 아버지! 구독해라 구독해라 좋아요도 하거라 댓글도 남겨라 댓글도 남겨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댓글을 남기지!